이번 시즌은 진상훈 선수와 힐링해 선수의 영입을 모두 2화의 포옹을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힐링해 선수는 지난 현대와의 경기 21극점, 진상훈 선수는 루킹 4.6개와 31극점을 경계했습니다. 이어서 1라운드 양팀비교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공격 중반에서는 루킹으로 대응을 정확하게도 공격했죠. 루킹과 선거에서 루킹이 가능한 많은 득점을 공격했고요. 2.19에선 천안현대가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양탐의 공격 득점 등으로 있는데요. 5K 금융그룹 흑오품과 흑오품에서의 득점이 높은 모습입니다. 바로 송명근 선수와 흑오품 선수가 많은 득점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죠. 천안현대 역시 흑오품과 흑오품에서의 득점을 높은 모습인데요. 지난 1라운드 경기 다운위 선수가 28득점, 통조문수가 11득점을 높였습니다. 오늘 경기 김용진 센터 다양한 공격력 전반적으로 허용해야겠죠. 3.15일인 팀 철안현대에 관한 신척업 플레이로 경기에 집중한다면 오늘 경기에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가요할 일이 없지만 오늘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우리 선수들에게 밖에 없는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권리 대회 발전 박수 박수 아멘